연속낭독 기차를 타고 이틀이 걸리는 먼 곳이다. 호텔에서 휴식을 취하고 다음날 또 신방을 갔다. 연길은 편지에 주인공이 있는 곳 중에 하나였다. 간신히 편지의 주소지를 찾아갔다. 그곳에 가니 누군가 낡은 풍금을 고치고 있었다. 한국 같으면 벌써 버릴 만큼 낡은 풍금이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극동방송에서 온 송용필입니다. 보내주신 편지를 보고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나를 소개하자 그는 깜짝 놀라면서 풍금 고치던 손길을 멈추고 쳐다봤다. 아니, 어떻게 이 먼 곳까지 오셨습니까? 죽기 전에 한 번만이라도 만나보고 싶었습니다. 주님이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 사람은 반가움에 어쩔 줄을 몰라 했다. 그는 중국의 복음의 빛이 더 밝아지길 밤낮으로 기도한다고 했다. 열악한 환경이지만 복음을 전하는 일념은 누구 못지 않게 대단했다. 연길은 성경도 몇 권 있을까 말까 한 열악한 곳이었다. 하지만 신앙에 대한 열망과 믿음은 그 어떤 곳보다 강했다. 낡은 풍금을 고치고 있는 모습을 보니 너무나 안타까웠다. 오지랖 넓은 내 마음을 말이 대신하고 있었다. 다음번 올 때는 꼭 피아노를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그 자리에서 약속을 했다. 정말입니까?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그분은 눈물을 흘리며 감격하면서 주님께 연신 감사를 표했다. 첫 번째 중국 방문은 그렇게 무사히 마쳤다. 직접 찾아가 보니 그곳의 열악한 실상과 신앙에 대한 강한 바람 그리고 극동방송의 방송사역의 영향을 제대로 알 수 있었다. 제대로 된 북방선교를 해야겠다는 강한 열망이 생긴 것도 사실이었다. 두 번째 중국 방문을 준비하고 있을 때 한 가지 고민이 생겼다. 바로 피아노였다. 연길에서 피아노를 지원해 주겠다는 약속을 했는데 사실 구할 길이 막막했다. 그래서 김장환 목사님께 의논을 했다. 김 목사님은 조일회에 모이는 극동방송 운영위원회 성경공부 모임에서 그 얘기를 해보겠다고 했다. 다음 모임 때 김장환 목사님은 운영위원들에게 재미있게 얘기를 꺼냈다. 그 송 목사가 중국에 다녀와서 그곳에 찬양이 울려 퍼지도록 피아노를 지원해 주겠다는 약속을 하고 왔는데 자기는 도저히 구할 길이 없다고 나한테 자꾸 징징댑니다. 누가 피아노 지원해 주실 분 없습니까? 운영위원들 중에서 일곱 명이 손을 들어 피아노를 지원해 주겠다고 했다. 각각 한 대씩 일곱 대를 중국에 지원해 줄 수 있었다. 꿈만 같았다. 피아노 반주에 맞춰서 중국 성도들의 찬양이 울려 퍼지는 상상을 하니까 절로 신이 났다. 그렇게 해서 일곱 대의 피아노를 각각 기증하신 분의 이름을 새겨 홍콩을 통해 중국 교회의 일곱 군데에 전달할 수가 있었다. 그때가 12월 하순경이었다. 정말 놀랄만한 크리스마스 선물이 됐다. 약속을 지킬 수 있게 된 것은 순전히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었다. 난 그저 심부름꾼에 불과했지만 그 감격은 온전히 내 것이었다. 피아노에 대한 사연은 그 이후에도 많았다. 1986년 아시안게임 때는 당시 신동아 그룹의 회장이던 최순영 장노님 부부와 동행을 해서 중국 북경에 있는 교회를 방문한 적이 있었다. 최순영 회장님은 피아노를 기증했던 운영위원 중 한 분이었다. 방문한 교회는 한국에서 보낸 피아노를 받은 교회 중에 하나였다. 그 교회의 목사님은 한국에서 보내준 피아노 덕분에 찬송을 맘껏 불렀는데 덕분에 신도 수도 늘어났다며 무척이나 고마워했다. 그리고 그 피아노를 보여줬다. 아니, 이, 이, 그, 순간 깜짝 놀랐다. 그 피아노 쇠판에 최순영 회장님과 이형자 곤사님 이름이 새겨져 있었다. 그 피아노는 바로 최 회장님이 기증한 피아노였다. 최 회장님은 그 피아노를 보고 너무나 감동받아 피아노를 한 대 더 기증하고 싶다고 했다. 그런 인연으로 중국 연길에 있는 연변대학에 피아노 한 대가 더 보내줄 수 있었다. 연변대학 체육과에 율동체조를 가르치는 교수가 있었는데, 그는 올림픽 대표팀의 체조 코치를 하는 사람이었다. 피아노가 없어서 힘들다는 소식을 듣고 그곳에 피아노를 보내게 된 것이다. 피아노 선교에 또 다른 결실이 나타난 것은 단동지역을 방문했을 때였다. 그곳에서 한국인 출신 판사를 만났는데 안내하는 친구의 처삼촌이었다. 그 부인은 의사였다. 그 집에서도 며칠 동안 신세를 지며 신방을 했다. 그 집에 딸이 있었는데 조선족 학교에 다니고 있었다. 그 학교에도 피아노가 없어서 그곳에도 피아노를 지원해줬다. 이렇게 북방 선교의 일선에 피아노를 통해 복음을 전파할 수 있었고, 한국에서도 그 일에 많은 분들이 동참해 주셨다. 풍금을 고치는 모습이 안타까워 약속한 피아노 한데, 그렇게 작게 시작된 이 일이 지금까지도 정말 효과적이었던 선교로 평가되는 중국 피아노 선교의 시발점이 된 것이다. 연속 낭독 연속 낭독 우리를 존귀한 자로 만드시는 하나님 송용필 목사 지음 갚을 길 없는 은혜 마흔 세번째로 제작 윤재희 낭독 공정이었습니다. 자막 제공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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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막 제공